오늘 새벽 천안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대피하다 숨졌습니다. 또 어제 금산의 야산에서는 60대 남성이 버섯을 캐다 추락해 숨지는 등 주말 사건,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김성국 기자입니다. 상가주택 4층에서 화염과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상가주택 4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. 집에 있던 60대 여성은 119에 직접 신고한 뒤 대피하다 4층 승강계 안에서 숨졌습니다. 당시 3층 입주민 2명은 긴급 대피했고 불은 상가주택 내부를 태우고 40분 뒤 진화됐습니다. 어제 낮 금산의 한 야산에서는 60대 남성이 버섯을 캐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화재도 잇따라 어젯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2터널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전소됐고 대전 유천동 주택에서는 주차된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세종시 연서면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한동과 농기계들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,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어젯밤 아산시 배방읍에 아파트 2,500가구에 순간 정전이 발생해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